우리 막내 수빈이 애교부터 보여주세요. 여러분 사랑해요. 여러분 사랑해요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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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짝짝 점 한 번 내려보시고요. 지율이 지율아 지율이는 다른 스케줄을 가고 있습니다. 네 저희가 이렇게 바쁘지만요. 사랑해 안녕. 저희는 마음이 하나라는 거. 아이영 씨 애교 밥 문나 밥 문나 자막에 꾹 쩜쩜쩜 해주세요. 이제 아이영 씨 애교. 이거 같은 거 못 하는데. 저 세일이 씨. 지금 기분 나빠서 못 하겠어요. 언니 왜 영웅. 아 못해요. 아영 씨, 이러면 머리 찢어버릴 거야.